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? 말이 나온 김에 좀 성대문사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아니 이정재씨, 성시경, 이현우, 송새벽, 정영석 아 자연인 거기 성우 선생님이죠? 자 한석규 타블러도 많은데 이거 좀 이렇게 쭉 한번 어 어 들려주실 수 있나요? 다 쭉이요? 네 조금 짧게라도 예 제가 요즘 좀 좋아하는 거는 그 성우 박기량씨 아시죠? 예예예 그 옛날에 VGA특공대 문경석 질리는 놈 그 가가가가가 밑반찬이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? 오오오 야 비슷하다 야 저런 놈 가윽가윽 눈을 저렇게 올려야 되나봐요? 네네 여기 있는 거 써있는 것도 좀 해줘요 정영석씨는 그 자연인 네 그렇죠 오늘도 승윤씨는 산을 올라갑니다 뭐야? 비슷하잖아 오늘도 승윤씨는 산을 야 오늘도 맛있는 야 오늘 몸보신 하겠는데요? 오오오 목소리가 괜찮은데요? 아니 송새벽씨는 어떻게 하는거죠? 송새벽씨는 어떻게 하는거죠? 송새벽씨는 옛날에 방자전에 예예 사또로 나가잖아 알죠 알죠 내가 진짜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숨숨 딸낸 듯 자 이 곡을 엉망진창이로구나 오우 잘한다 그러면 저 타블러 한번 갈까요? 아 제가 쥐를 봤는데 진짜 쥐가 이만한거에요 오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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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힙합 야 사회를 돕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힙합하면 모자 비신네 주머니 챙기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지 오오오오 진짜 비슷하네 성시경씨 성시경씨는 잘 못해요 잘 못해 예예 어 저 그 한석규씨 한석규 한석규씨는 화내는거 밖에 못해요 네 안녕하십시오 한석규입니다 아 속고 누가 한다보고 넘버스리데 야 요즘 야 너무 잘하네 라디오를 또 오래 진행해서 네 장기술에 아 잘한다 아 뉴스는 하고 계세요 혹시? 보도국악이랑 일 안한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? 아 나오시면 웃길거 같아요 뉴스에서 그래 아 웃습니다 아 보도국도 손절했다고 손절했다고 웃었고 아나운서를 보도국이 손절을 했어요 네네네 박수정씨 출근할때마다 식디에 미친 진행에 미친 듯 낄낄거리며 출근했었습니다 아 지금은 안듣지만요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가 좀 웃길라고 수정씨가 아니 지금 재밌는 것만 긁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? 좋은 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 이게 답니다 오는 거 바로바로 올려주고 있어요 강정우씨 식디에 잔망스러운 개인기들을 이 시간에 들으니까 낯서네요 그 그 아침이라 재밌었던 거네요 실패 여기 우리 실패 우리 잠깐이나 좀 싸운 분 계세요? 네 잠깐 싸운 분 계세요? 그러게요 오늘 부위가 그냥 우리 청취자들이 조정식씨를 날려버리네요 약간 게스트로는 막 위주로 돌아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쉽지요 역시 큰 무대 쉽지 않네요 아니 정직원이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1,2,2,1 similarly 이런 따뜻한